제주의 상징인 해녀분들이 싱크로나이즈를 연습해서 직접 대회의 오프닝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. 예장님, 해녀분들 준비는? 아, 해녀들은 그, 심장! 싱크로나이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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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싱크로작자! 싱크로나버리기, 그게 있네. 해녀는 내가 다 무지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빨리 내려오기나 하세요. 뭐는요? 귀엽고 먹으면 치워지지 않을까 마시니? 아, 해녀라고 해도. 수중반레는 좀 좋지 않아요? 그러면, 해녀들은 대부분 다 할머니들 아닌가? 아니, 저는 잘난 척하는데, 어디 가면 사기 공통이 있겄성하냐. 꺼져, 새끼야! 이 수중반레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. 저랑 사회팔래요? 이 본 조갱이를 먼저 가져오시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. 누가 하녀냐? 난 좀 해녀 할 거라고. 척하는 전자 하아... 아 예, 그... 칭퀸 건가 아니고? 잣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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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잣